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자 사목대결을 보신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컨텐츠 고스트 훈수왕 사목 자 저희가 세명 세명이서 팀을 나눌겁니다 그래서 한명씩 한명씩 대결을 펼칠건데요 사목이요 말그대로 오목 아세요? 네! 4칸으로 오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목 이 컨텐츠 이름은 커넥트4라는 이름입니다 자 한명이 대결을 펼칠 때 같은팀인 두명이 훈수를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팀을 한번 바로 뽑아볼까요? 자 저는 파란팀으로 이미 뽑혀있습니다 바로 뽑아주세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야스야스 오 뭐야 빨간색으로 누르지 빨간색으로 머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안녕하세요 늪지대 최고의 진지춤 5알 훈수춤 황인주입니다 아아 proportional 빨리 색깔 없이 막 떠들고 다니는 게리라고 한다 오 자아 이렇게 되서 빨강 팀드에 파란팀드 빨강테인은 악어너브리 게리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 팀은 머싸만들기 순위입니다 자 각자 팀으로 가라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나 안 똑똑한 팀이네요 아버님 자 이 판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판 보이시죠? 자 이 판에서 무조건 4칸이 완성이 되면 우승하게 됩니다 대각선도 상관없습니다 대각선도 상관없이 가로 세로 대각선해서 4칸이 완성되면 우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첫번째로 뜰사람 나랑 뜰사람 우리 팀에 최고로 똑똑한 멋살 너네보내지 일단 멋사가 내보내지지 간다간다간다 누구부터 할래 악원님 한다며 가위 바위 가위 난 묵 걔리 안냈어 안내면 죽이었어 묵 1대1이라니까 빨간팀이랑 파란팀이랑 가위가입을 해야지 넌 우리팀이잖아 아 내가 미안하단 말이야 가위 바위 보 정리하고 와라 자 안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왜 안냈어 못다 멍치 악원님 가자 가자 하던 논목이랑 좀 다른거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올려야돼 이거 올려야돼 어 깜짝이야 반디하십시오 악원님 맞아 제대로 안해 자 저 한칸 채웠습니다 제가 파란팀이겠죠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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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었어 덮었어 잘했어 먼저에서 훨씬 유리해 우리가 훨씬 유리해 옆을 막자 옆을 막자 최고의 수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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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다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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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덮어 왜왜왜그랬어 왜왜왜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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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땐 여기야 여기 여기 아냐 여기 자 어디로 할까요 보드 앞에까지 나오지마 왜 신의 한수 자 신의 한수 여기 드로왑니다 나 굉장히 잘하고있어 여기 여기 막아야돼 흥민지질해 오 여기에 쓰면 대각선 안되는구나 자 저 하나있습니다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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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좋아 나갈 수 밖에 없어 우리 어 잘하는데 오케이 제 머리에 모든 수가 일으켜졌습니다 잘하는데 잠깐만 너무나 우리도 출동하자 이번엔 절대 놓으면 안되고 여기다 놔야돼 여기 그냥 여기다 하나 놓으면 돼 오케이 너무네들 둘 둘이네 여기여기여기 너무네들도 저기 앞에가서 훈수해라 오케이 아거 놀이는 별거아니고만냐 여기농은 끝이야 여기농은 끝이야 여기 안돼 여기농여기 아 거기다 절대 안놓지 우리가 한줄 먹었어 우리꺼야 우리꺼 아... 그래? 그렇게 안 나는 거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지, 왜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 생각 중, 생각 중. 이거 쌍삼 있나요? 쌍삼 혹시? 여기 와만 오면 되잖아. 미리 공부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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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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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니. 다음에 둘 때 알았어, 다음에 둘 때 알았어. 다음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좋아. 받으시지, 빼리랑.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아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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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고 이겼다. 뭐가, 뭐가, 뭐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거기다 놓으라고? 어, 어, 어. 봐본 것 같은데요? 내가 쟤 말 믿어야 되냐? 너블이 말하는데 해야 되지 않아? 왜, 왜, 왜 여기지? 왜?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아, 여다 놓으면요. 나왔네. 여기도 막아버리고, 여기 이렇게 세게, 세게 들고 다 되잖아. 어, 여기 놓으면 얘네가 여기를 버릴 수 밖에 없게 되네. 왜?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어, 야 이렇게. 오, 괜찮은데? 어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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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오, 개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냐, 여기? 야, 맞아. 야, 오? 야, 무조건 사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목이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 안 되. 원래 육목, 오목에 의미해서 육목 안 되잖아. 맞지? 어사야,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오케이, 나를 믿는 너를 믿는 나를 믿는 나를 믿어. 아, 잠깐만, 저건 뭐야. 예상치 못한 저게, 내 저것을. 오케이, 신의 한 수. 승부수다. 타자라! 아, 아, 이 녀석 굉장히 잘하는데. 야, 여기 승부수 던지자. 이쪽. 한다? 어디? 오케이, 여기, 여기 그냥 뛰는 게 나. 공격받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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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거기지, 가자. 아, 무시하고 없었어? 여기, 여기, 여기. 완전히, 뭐지? 아, 대학선 이으려고 하네. 어, 이겼어. 끝났어, 이겼어. 끝났어, 이겼어. 끝! 뭔 소리야, 다운 짓도 안 넣으면 되지. 네, 네? 잠깐만. 야, 야, 여길 놔, 여길 놔. 아, 이거 머스랑 저의 콜라보레이션을. 세이브, 세이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는 이 앞에 12수까지 생각을 해놨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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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야, 이거. 야, 너 이제 끝났어. 두, 두천 안에. 아니, 잠깐, 두천 안에 끝내야 되는 거지, 아버님? 두천 안에. 아버님, 어떻게 끝내? 가능함? 그걸 지금, 지금 수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어... 절대 가능 안 하죠. 야, 우리 있냐, 뭐 있냐? 와, 이거 끝났네, 진짜. 끝났잖아, 끝났어. 아버님, 아버님, 머스랑 저랑 옛날에 보드게임 할 때 최강자였습니다. 아버님 포기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너무 할만했다. 아니지. 야, 넣자. 어차피 끝났지. 야. 종호, 종호 씨의 한 수. 아니, 우리 게리 씨의 한 수가 또 게임을 바꿨죠? 아니야, 무조건 두 턴이면 끝났어. 네, 무조건. 무조건 두 턴이면 끝났어. 네, 무조건. 무조건 두 턴이면 끝났어. 노. 뾰루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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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잘했다, 인정. 진짜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야, 그 다음 선수 누가 나갈래. 아버님, 순인 VS 캐리 어때요? 순인 VS 캐리.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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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 보고. 초기화했어요, 초기화했어요. 수개, 오케이. 수개, 오케이. 수개고고. 자, 레드팀 1. 저희가 0점입니다. JA. 자, 갑니다. 아, Sverige. 엉데레고 졌어 엉데레고 졌어 엉데레고 졌어 제가 잘못 봤나요? 엉데레고 졌어 아 미리! 야 미리 미리 복수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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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작할까요? 어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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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 낮죠 가운데가 수가 높으니까 아까 가운데에다가 망했어 아니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6번 6번 6번? 어 좋아 좋아 6번 6번 오케이 6번 주님 무조건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무시하고 가운데 가운데 무시하고 가운데 무시하고 가운데 야 가운더가 몇번이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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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그닥이야 가운데 그닥이야 좋잖아 아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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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얘네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이러면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아 저거 세 번째까지 냅둬 스님 다시 다시 한 칸 더 올려요 야 세 번째까지 냅둬 진짜? 괜찮음? 괜찮음 괜찮음 어차피 막을 수 있으니까 아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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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고디 아고디 제가 노린거 한번 볼래요? 어어 가보자 가보자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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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노린거임 수현이 여기 잠깐만 여기 아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이 멋사람은 제가 있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과연 임종호씨는 그거 아름? 얘네들 말렸음 지금 나한테 왜왜왜왜왜 어디가 말렸죠? 요거 막아야지 이거 막아야지 Marmix 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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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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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한번만 백도 해줘 백도 한번만 해주자 불쌍하니까 한번 해줘 야 한번 해줘 불쌍하니까 동체신형이 아니 얼마나 컨트롤이 안좋으면 이것도 컨트롤 미스가 나 2번 2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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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좀 만들어줘요 아침 좀 오케이오케이 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 야 근데 이거 진거같은데 해야되니 너 구차하게 아 너너너너너넌 아군이 아군이 이거 이김 이거 이김 쌤 여기 야 너 봐부지 야 뭐지?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무릎은 김에 한 번 더 놔두자. 두수 불렀어요. 여기 놔요. 여기 놔두면 되겠다. 여기 놔두면 되잖아. 예! 잠깐만. 둘이 똑같습니다. 이겼다. 이거 뭐하냐고. 여기 끝났잖아. 이겼잖아. 이겼잖아. 저걸 막으면 저건 놔둬야 되니까. 이겼잖아. 이거 인조가 바보라 이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맞았잖아. 멍칭이다! 왜 바보라 이긴거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게리가 여기다 놨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놨잖아요. 그래서 원래 스윗님이 여기다 놨으면 이 줄을 먹는 거였거든요. 스윗님이? 이 줄 먹는 걸 버리고 여기다 놨가지고 한 턴을 버린 거예요. 스윗님은. 아니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잠깐만 이상한게 아이씨 없어졌다. 우리 둘 다 똑같애. 무승부야 이번 파드. 무승부야. 뭐다는 생각을 이겼다. 솔직히 이거 이겼다고 하기 쪽팔리다. 진짜 게리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승부라. 넌 이겼다고 하기 쪽팔리다 이거. 무효로 갑시다 그냥. 무효. 감사합니다 무효. 야 게리 쪽팔리다 진짜. 와. 오케이. 얘 너블이라. 너가 이기면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 마지막.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비겐 비겐 비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이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만득이 수턴. 만득이 얹어. 무조건 얹어. 얹어. 야 가운데 오케이. 어 뭐야 왜 여기야. 어 잠깐만. 나쁘지 않아. 무르기 없게 이제 무르기 없게. 아 상관없어. 우리는 애처에 안 물렀어 뭔소리야. 왜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를 무를 사람 만들어? 너만 물었어. 게리야. 잠깐만. 아니 근데 무르기가 나와서 또 신기하다. 어떻게. 무르기를 내. 무르기. 야 한 매번 물었냐? 어. 자. 무조건 물어. 만득이 턴이죠. 만득이 턴. 아냐아냐아냐. 너블리 턴이에요. 너블리 턴. 헷갈리게 하기. 과연. 고고고고고고고. 같은 팀도 헷갈리면 손해 아닙니까? 만득아 이거 여기. 그래. 맞아. 저. 저는. 멋사말만 듣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술을 죽여. 네. 머리를 비우겠습니다. 저술을 죽여. 잠깐만. 오케이. 지금 열두수까지 나왔어요. 왜 내 말은 안 들어. 아 뭐야. 자 과연. 어떻게 할지. 어. 왜 거기다 놨지. 어. 왜. 아. 막았나. 멋사리 내 맘대로 한다. 그냥. 이번엔. 언져도 될 것 같은데. 언져도 될 것 같은데. 어. 거기다. 아. 일부러. 수를 막은건가. 더 나올수. 노우라. 노우라. 여기다 올려. 더다 올리라고. 왜왜왜. 어. 거기다 올려. 거기 올려. 여기여기.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맥을 끊어버리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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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을 일단 끊었어. 오케이. 희망을 주면 안돼. 희망을 주면 안돼. 그니까. 저기가. 공격의 핵심이었어. 여기가 공격의 핵심이야. 여기가. 야. 공격 끊었어. 끊어졌어 우리. 공격이 없다. 이제 없어. 너는. 과연. 간발의 너블상. 어차피 쟤네도 없는건 똑같애. 잠깐만. 과연 그럴까? 하하하하하하. 야. 수인님의 해결이니까. 진짜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야. 우리 팀이 내 편 들어줘야지. 아니. 왜. 일단 수인님은 수가 없어. 아이씨. 어. 너봐. 여기 여기 놔야 된다. 네네네. 거기요? 어. 저 아버님 말 들어볼께요. 예. 마나 그 위에 올려. 그 위에 올려. 이 위? 어. 아니 아직. 살짝 맘에 안들어. 그 위에 올려. 벗사만만 듣는다며. 벗사만만 듣는다며. 아. 알았어. 마나. 들어줄게. 아. 그 위에 올려버려. 공격해버려. 다시. 올려버려. 알았어요. 좋았어. 야. 이거 왜 이러면 게임이 안끝나. 이러면. 어. 이러면 게임이 안끝난단 말이야.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끝나게 돼 있어. 봅식이. 끝나게 돼 있어? 여기여기여기. 네. 저기. 저 어떤 수로. 모두 게임 할 때가 끝나게 되던데. 어떤 수든지. 자. 여기. 진심합니다. 야. 모르겠다. 야. 이거 슈퍼방어야. 둘다. 이거 두가지의 수가 있어. 어. 그러네. 이거 진득하게 여기다가 공격하나. 걸쳐놔도 되고. 마지막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 지금 뭐가 없음. 자. 똥그림. 어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 제가 볼때는 피카소라서. 저는 예모를 할 것 같구요. 반대야. 응. 투. 이. 이. 를 하라고. 여기잖아. 따따따. 따따따. 오케이. 됐다. 좋았다. 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야. 너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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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없어. 왼쪽 어차피 죽는 수야. 안 된다. 6. 6. 논등이 낫지 않나. 그래. 여기. 2. 2. 1. 한 번 더. 어. 막아야지. 3. 3. 3. 3. 오케이.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올리면 되잖아. 1. 2. 2. 2. 2. 2. 2. 3. 2. 3. 왼쪽 먼저 싸워야 해. 아니다. 안 싸워도 된다. 오른쪽 먼저 싸워 그냥. 오른쪽. 공격해 그냥. 어. 고민 되네 이거. 고민하지만. 아. 고르는 시간을 거치겠습니다. 고르는 시간. 띠띠띠. 자. 초액기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공격 안 하면 안 돼.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인기있잖아 왼쪽 먼저 안 건드리면 돼 어 쟤네들 잘했는데? 왼쪽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 애초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 7을 건들라고? 그냥 건들면 무조건 죽어 그럼 죽었잖아 대각선으로 그니까 여기를 머쌰야 아우디 아우디 머쌰야 잘 들어봐 여기를 내가 건들잖아 여기를 내가 건들잖아 그럼 이 위쪽에 싸워 이쪽에 싸우면은 내가 이쪽에 싸야되고 그니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일단 칠했다 두면 악수야 여기서는 전궁법이다 어쩔 수 없어 우리 1이다 야야 저기 그냥 내비둬 내비둬 쌓아 그냥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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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냥 쌓아버려봐 건들 쌓아버려 쌓아버려 만두가 다음엔 다음에는 5다 5 어 쌓아버리면 우리가 이득이다 무조건 저거 먼저 쌓아야돼 어 만두가 유 이러면 유 이러면 유 이러면 유 어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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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마지막 갔을때 우리한테 유리해 완전 유리해 아 이거 모르겠네 5 그냥 이거는 뭐 2인거 같은데? 에이 이겼어 이거 5가 어디야 나 잘못났어 너 2 했다 2 뭐 물러줘 이거 어쨌든 잘못난거면 5나 2나 똑같아요 5나 2나 똑같아요 잠깐만 이거 음 어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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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나 여기다 나 여기다 나 아래다 나 7번이야 7번 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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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놓고 아 이거 초입기 너무 오래걸린다 어 아니네 7번도 수는 괜찮은거 같은데 7번수도 괜찮아 야 돌 던지자 어 아냐아냐 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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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맞아 아구리 말이 맞아 7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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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 맞아 그래 맞다고 했잖아 이건 위에 놓을 수 밖에 없어 일단 그럼 거기 위에다 올려놔야돼 무조건 그리고 너도 니가 또 올려 올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기고 일단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그럼 우리는 가운데 여기 막아야지 예스 무조건 진수였어 그러면 너보다 6번이나 야 야 야 야 내가 이 마지막수까지 마지막수 생각한겨 끝날 때 끝날거 같아서 와 오케 오졌다 마지막판 가겠습니다 마지막판이네 야 막판이다 막판이다 오젓다리 와아 장난 아니었다 자 두뇌 슈퍼두뇌 야 게리순윙으로 게리순윙으로 리벤지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판은 쟤 어 내가 물러줬잖아 음 자 그러면은 게리님이랑 수인님이랑하고 대신 훈수를 빡쓰게 해주는 걸로 합시다 하하하하 아까 불법했으니까 아니면은 게리순윙 훈수 없이 어때 자 훈수 없이 아니 둘은 컨트롤이 안되잖아 이거한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나 나 아 잠깐만 훈수 없이 아니 나랑 그쪽 한 명이랑 그쪽 대표 한 명이랑 각자 대표 한 명씩 훈수 없이 하자 훈수 없이 아 훈수 없이 대표도 훈수 없이? 어 훈수 없이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가위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제발 가위바위보 아 수인님 빠져 야 수인님 빼고 만득이랑 너사랑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나 왜 무 안 써졌어 수인님 수인님은 게리랑 대결 펼쳐야 된다니깐요 하하하하 아니 내가 아까 잘했는데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같이 해봐 세명 같이 해 그러면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건 중요한판이니깐 자 만두기 자 갑니다 자 가위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아 너 선 오케이 개선 아 젠장 갑시다 고고고고고 아니 훈수 없이 아 훈수 없이 아 훈수 없이 가운데 들어와 들어와 아 자 يا 포기만 해야하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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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RY 위에서 보니까 안보인다 난 너보다 다섯수는 앞서 있다 tanto 아진짜 creativin 너는 다섯수를 앞서있겠지만 악원님이 너보다 세사를 앞서있어 만두uka 자 전 여기다 싸웠습니다 자 자 자 어디에 놔야 되는지만 하면 안돼 그것만 말 안하면 되요 자 아 뭐야 몸으로는 되요? 아니 그냥 우리 아예 가만히 있는거에요 리액션만 해주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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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아거니 지축했어 선이 좋아 선이 가운데 잡고 좋아 아 선이야 아 진짜 선 차이가 엄청 심하네 아 오케이 이게 선이 생각보다 엄청 센 무조건 유리해 무조건 유리해 어 선이 여기 방해하러 오신건가요? 아니요 자 막을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어 야 이거 흥미 진짜 나은데?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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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잘한다 자 너가 거기를 놨다 그러면 나는 아 아 맞네 여기다 놔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말하면 안돼요 다들 악원님도 잘한다 아 간접적으로 힌트 주지마라 그쪽 팀들 와 와 악원님도 잘했다 어 악원님도 잘했다 어 자 와 이거 쟤네 진짜 머리 아프겠는데? 야 이거는 그냥 야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는데? 아니 끝난거 같은데요? 왜냐면 위쪽도 내가 공격이 지금 너무 많은데 아아 아 이거 훈스 못두지 막을 순 있음 수인님 무슨 훈스야 수인님은 아까 훈스들 그게 안돼요 레벨우가 아니지 끝났는데 끝났다니까 왜냐면 제가 저거 아니죠 악원님도 아니죠 악원님도 그래? 아 어 오 오 만들기 잘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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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악원님의 수를 그대로 내보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걔 터졌네 오 자 보자 아 아 입이 그지그려 반드가 다음에 악원님이 거기 안내면 거기 내면 돼 오케이 어 잠시만요 군수가요 보고 보고 악원님 수후보고 결정해야돼 이거는 난 거기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어딘줄 알고? 자 악원님 수후보고 결정해야돼 악원님 수후보고 진짜 못됐다 자 난 거기라고 했는데? 거기 같은게? 난 난 방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 번 떴어 아 근데 잘했다 어 나 같으면 말렸을텐데 아 아 아니야 난 방금 상황에서 내가 했으니 최선의 수를 두고 거기 같은게 이걸 말렸을듯 오 아니야 새로운 수를 던져야겠어 만들어 그거다 아 아 나도 일단 그냥 새로 새롭게 오 나 저기다 둘 뻔했네 오 완전히 잘했다 어 무적수인데 이거 아 아버님 거기다 놓으면 되고 거기다가 아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아 잘한다 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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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세번째 일단 아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 이거 오케이 악원님 화이팅 기다려 자 갑니다 협 옇 베리야 내가 할 수 있어 조잉이 어 쎄다 쎄다 내가 아까 계속 이수를 보고 있었어 이거 나오면 쟤네 진짜 힘들어지거든 쎄다 여길 막아도 끝나고 여길 막아도 끝나면 어차피 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구나 잠깐만 수수가 됐던게 뭐냐면 여기다가 놓으면 니가 여기다가 막을 수 밖에 없네 아이야 이번에 막으면은 다음수도 악어님이 저를 계속 강제하는 수에요 이게 내가 결국 내가 공격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공격패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이면 내가 이길 수 밖에 없게 수가 더 있어 제가 제 공격을 못하고 악어님 막다가 끝나는 소리에요 여기다 뒀으면 안됐네 첫번째 칸에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게 너를 기억으로 물고갔다 이수가 네 그 첫 이거 이수가 악수했음 이수 말고 여기다 막았으면은 게임이 다르셨을텐데 공격루트 다 막았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제 공격루트 만들고 있었다가 터졌어요 저게 오히려 악수가 됐어 진짜 하나가 빈에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마지막 한 번에 못막았어 진짜 야 2점짜리 가자 2점짜리 순윤개리 갑니다 훈수 없이 훈수 없이? 야 2점짜리 가자 이게 이게 비밀치다 야 왜 이걸 한 번 더 하냐면 아까 전에 개리가 너무 찝찝하게 됐기 때문에 2점짜리 한 번 해야될거 무르기 없이 무르기 없이 무르기 없다 갑시다 야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 버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거 훈수 없습니다 리액션만 하면 돼요 오우危 бой 왜 하나, 왜 하나 넣은 거에 왜 갑자기 리액션을 주워? 리액션, 중요하잖아요 리액션. 그것도 제대로 못 들 줄 알았거든요. 오, 소희님.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인데 악어님 수 아닙니까, 이거? 자, 생각하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는데, 엄청. 진짜 재밌다. 물음표 하지마라, 못사. 응? 쟤 은근거려. 여기다가 해야지. 자, 과연 어떻게 놀까요, 다들? 어떻게 해? 자, 지금 다들 순과 비슷하게 놓고 있어요. 응? 생각하고 있죠? 저건 은근근거리는 것 좀 어떻게 좀 하죠? 아니, 그냥 방대로 되죠. 나도, 나도 없을 수 없어. 야, 그거 하지마. 못사해. 야, 이거 하지마. 야, 나도 알겠는데. 나도 아는데, 그거 하지마. 나도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그거 하지마. 나도 알겠는데. 야, 나도 아는데. 알고 있니? 네, 넘디보여. 오, 오, 오! 오, 오! 오, 일단은 그래.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저쪽 라인을 먹혀버려서. 아니 뭔가 좀 애매해졌어? 아니야 아니야 저쪽이 유리해 아니 그니까요 방금 오히려 나는 저 아래에 먼저 져도 되는 라인이에요 아니 주인님! 조용히하라고! 혼수도지마! 딱 한 다음에 그 전에 평가를 해도 되지만 정확히 직접적으로 연관될만한거 하면 안되지 내가 넣어야지 좋아 좋아 자식 반쎄! 진짜 야 너 진짜 미쳤냐? 미쳤냐 순이 아니 이게 개웃긴게 우리가 할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인데 여기 게임에서는 아 실수하면 이긴다 이거야 도와드리네 도와드리네 여기를 못봤네 저기 안놓겠지? 저기 안놓겠지? 저기 안놓겠지? 이러고 있었어 개이 나 여기 7번에 서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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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안놓겠지 저기 안놓겠지? 진짜 제발 제발 야 진짜 진짜 아 잘못 맞았어 야 나 당연히 막을 줄 알았지 야 야 저쪽팀 막으면 수익님이 유리했다고 이거 막으면 아니 수익님이 거의 이기는 수였는데 야 물러줘 야 그래 한 번 물러줘 야 한 번 물러줘 야 한 번 물러줘 야 한 번 물러줘 한 번 해보죠 하우 하이 뭐 야 그래 한 번 물러줘 미쳐내보면 물러줘 나 나 이거 여기다 배볼래 됐음 됐음 어 진짜 해봐 해봐 계속 진행해봅시다 작업을 좀 생각중이에요 좀 생각할 시간 필요해서 생각할 시간 필요해?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말라고 여기 안 놓겠지? 나도 생각 안하고 있잖아 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야 왜 왜 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에? 여기 넣으면 어떡하지? 어 미치겠다 진짜 이해할 수 없네 어 여기다 놔야지 무슨 의미의 소유인가요? 야 진짜 무슨 의미야 저거 진짜 야 잠깐만 야 진짜 저거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였다 와 어렵다 이 게임 어 아 이게 단 1도 필요 없는 거야 진짜 단 1도 지금 0.1%도 도망간네 공격도 안되고 수피도 안되고 방금 거 방금 거 순이님 거 되게 세게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막아야된다는 생각이 본인도 모르는 센스 아니 근데 아 일단 수이님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게리님이 수이님은 오히려 루트를 막았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 내가 뭐 막았지? 모르겠다 아 너무 재밌다 셌다 자 느낌은 재밌네 어 게리 그래도 각 제고 좋아 어 아 어 어 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나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어허허허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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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데 아 씨앜 어떻게 아신대? 또 그거야 여기 안놓겠지? 아 야 게임 이기는 수가 있는데 근데 알려줄 수가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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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긴말 저도 긴말 어 여기서 우리 기준이야 우리 기준 근데 이게 최고의 수고 다원님인데 긴말 보지 않았어? 네 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와 마간떠 와 내가 생각한 최고의 수를 막았어 거기다 더 쓰면 진짜 결과적으로 게리가 이기게 되는 완벽한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패가 나쁘진 않아 공격은 나쁘지 않게 하고 있음 게리님 개 선생님도 괜찮아 모른나 이거 집중하고 있거든요 집중하게 할게 All 데리가 affordable 야어줄지arya 어어 이삘들이다 만 Travis 우아 명순 이새돌고나님 저에게 힘을 도와드리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승희, 승희님도 아닙니다 응? 어? 응? 왜?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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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오야, 승희님이 최고의 소리를 던졌네 야 야, 게임이 터져버렸네 뭐요? 제가 던졌어요? 아니요, 그냥 던진건 아니구요 그냥 냅다, 냅다 던져버렸죠 근데 한가지 말해드립니다 둘 다 진짜 야, 이거 약간 좀 애매해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이 바보들아! 나 젓네는 뭐야? 어? 혼수 드지 말고 조용히 해봐 어? 나 진거 아니야? 조용히 해 혼수 드지 말고 아니, 나 소름 돋아버라 왜? 나 진거 아니야? 와, 진짜 웃기네 진짜 개리도 웃기고 스위디도 웃기고 와, 패가 근데 왼쪽 아래가 진짜 미쳤다 아, 어 뭐야? 나 이겼네? 넵은д 아모니아!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왜 리액셜을 왜? 그따위로 해서 눈치채게 만드냐고 아, 어머니 아, 진짜 저는, 그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많이 잘 봅시다 어떤거? 저는 적어도, 그니까 잠깐만 이거 모래 어딨어? 아, 아 얘가 여기 맞고 적어도 적어도 여기 두고 그다음 수위님이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남잖아요 여기만 남잖아요 여기를 먼저 두는 사람 먼저 들어가고 이 남은거를 남은 여기랑 이 라인이랑 이거를 채운 사람이 승부를 가린 난 그 싸움인줄 알았는데 저기서 승부만 하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솔직히 주변 리액션 때문에 눈치를 챘다 이건 내가 솔직히 심리적으로는 건데 근데 이거 이러면 그러니까 너희 쪽에 너희 내가 여기 1번이지 너희 쪽에 1번인데 1번에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놓아도 제가 저기 놓는구나 해서 내가 야 무조건 근데 게리가 이겼어 저렇게 했으면 바보였어 게리는 왜냐면 게리가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게리가 1 이걸 제가 둘게요 어 게리가 1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다 안 둘 거 아니야 그럼 수익님이 여기 어딘가에 두겠지 여기 어딘가에 더 봐 어 더 봐 거기다 어 거기다 두고 그럼 또 그 어디다 위에다 두겠지 또 두겠지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두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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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어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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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옆에도 있긴 한데 옆에랑 상관없어 저건 상관없어 어떻게든 세웠어 하나 세웠어 어 거기 세우고 세웠지 그럼 이제 이거 방금 전에 세웠어야 했던거야 이번에 수익님 턴이야 네 그니까 수익님 턴이고 여기 수익님 턴 두고 그 다음에 게리님 턴인데 그럼 이긴거야 근데 게리가 그걸 발로 찼어 이걸 안먹어 이걸 안먹었어 안먹어 퀴 하고 아 방금 다들 리액션 때문에 수익님 턴 뭔 개똥같은 소리야 니가 이상하게 했지 저는 심리전을 시도한건데 수익님 봤자면 심리전 넘어왔어 아 젓네 이랬는데 어 종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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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들 리액션 때문에 다음만 물러주게 해 물려줘 물러줘 아니 저라니깐요 수익님 방금 설명했잖아요 아니 졌다니깐 수익님 물 물러주면 수익님 무조건 진거에요 아이 근데 니가 이거 외울 수 있어 이 시끼야 게리 공격 스타일이 너무 상대를 바보로 보는 스타일이잖아 야 진짜 세기의 대결이었다 야 야 나 진짜 너무 웃겼어 야 진짜 야 난 이 오른쪽 아래 이 오른쪽 아래 이유를 모르겠었어 안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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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수를 계속 두더라고 야 둘다 약간 오 여기에 0.1도 도움 안내는데 왜 두는거지 안두겠지 김현수 김현수 리얼 안뒀슨 아 슬픈 하니 게리야 아 그냥 내가 아 왜냐고 내가 물은거야 아 야 아 와 와 와 이거 근데 진짜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난 그래도 한 번 이겼으니까 만족해 이거 종종 하자 재밌다 한치와플 한치와플 모르네 머쌈 운수할때밖에 못 이겨봤어 나중에 오복보다 훨씬 압수를 봐야되가지고 어 맞아맞아 이게 픽맨하고 중력이 있을때에도 재밌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재밌다 야 꿀잼 꿀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시간에 다시한번 더 찾아뵙는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해주시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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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여러분들 빠빠 여러분들 토요일일 8시에 생방송 매주 사수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빠론빠롱 빠론빠이 빠론빠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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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